피드돔산 프랑스 중부 오베르뉴 산지에 솟아있는 산 높이 1465m 피드돔현의 중앙에 있으며 클레르 몽페랑의 서쪽 약 15km 지점에 있다. 정상에는 1876년에 창설된 기상관 직소가 있고 로마인이 세운 메라쿠리우스 신전의 대허가 있다. 전망이 훌륭하며 70개의 구화구군을 바라볼 수 있다. 1641에서 48년에 파스칼이 기압 측정을 실험했던 곳이기도 하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